잭 더 리퍼라는 작품 뮤지컬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연기에 대한 욕심도 하나하나 생기고 이전까지는 좀 활기차고 재밌고 패기 넘치는 그런 2AIM 창민의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뭔가 진정성 있고 더 여러분에게 뭘 더 전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.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 장점은 열심히 하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.